정답 강춘 수실분께 나오셨습니다 정답 정답 영향을 속에서 신나 속에 버리면 너의 새로운 춤에 마련을 닦는다 아름다운 꽃빛에 신비한 마음을 눈물을 잃지 않는 내 연계 마음을 뵙는다 다시 미끌쳐줘요 미끌쳐줘요 무엇이 넘쳐들어요 멈추지 말아서요 믿음 속에 그 춤을 아우 자 한 번 해드리세요 우리 춤꾼들 다 어디 가신거죠? 우리 춤꾼들 다 어디 가신거죠? 변호흡물 속에서 이 순간 속에 모이는 나는 살아온 춤에 이 마음을 뵙는다 사진치 미끌쳐요 미끌쳐요 맛이 넘쳐 흘러요 맛이 넘쳐 흘러요 멈추지 말아줘요 멈추지 말아줘요 그릇 속에 그 춤을 아우 좋습니다 자 다음 곡도 뵙게요 그릇 속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